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퓨처셀프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천 단어를 빡세게 외우세요 제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데이터를 보고 나시면 명료해지거든요 명료해진다는 게 뭐죠? 진짜 명백해지는 거예요 명료해져야 여러분 퓨처셀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미래에 이렇게 돼 이게 너무 명료하죠? 그러면 퓨처셀프가 현재로 와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퓨처셀프는 진짜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는 1년 뒤에도 또 말할 거고요 2년 뒤에도 말할 거고요 계속 말할 거예요 저는 어제도 제 가까운 지인이랑 퓨처셀프 얘기를 1시간 넘게 했어요 정말로 근시한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된다 결국 그거는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너의 퓨처셀프에게 빚을 지게 할 거다 이거를 어제 밤에 1시간 넘게 얘기했어요 퓨처셀프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떻게 퓨처셀프로 살았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2013년이었어요 제가 삼성디스플레이 다닐 때 이게 제가 그래서 어저께 사진을 찍어와봤거든요 이게 어디냐면은 판교 어린이 도서관 뒤에 쉼터예요 놀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판교 어린이 도서관 2013년 아니면 2014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무튼 제가 삼성디스플레이 재직 시절에 그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단어장을 몇 법칙 베이스로 만들면은 그게 사실 끝판왕일 거고 그렇게 외워야 되는데 ABCD 순서대로 외우는 거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건데 왜 우리는 그렇게 외우고 있지? 왜 몇 법칙 베이스로 단어장이 존재하지 않지? 이거를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저는 그때 퓨처셀프가 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너무 명료하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회사를 안 갔어요 월차를 내고 회사를 안 갔어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이 컨셉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때 당시 아내가 얼마나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가슴이 뛰어서 어디 가지 어디 가지 하다가 도서관에 가서 그걸 좀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어른들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열람실에 그러면서 이 가슴 뛰는 게 주체가 안 돼서 당시에 제 친구 중에 지금은 피부과 전문의가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만 그 시간에 저랑 통화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30분 동안 야 빵빵아 내가 이런 거를 생각해냈는데 나는 이거를 만들 거야 그래서 세상을 바꿀 거고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되게 쉽게 하게 도와줄 거야 와 제가 진짜 이때 그 느낌이 아직도 진짜 생생하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이 영어 독립 단어 지금은 이제 영어 독립 단어로 이 시스템이 완성이 된 거잖아요 가장 완벽한 시스템 영어 독립 단어예요 이게 여러분 시작이 이제 2014년이니까 11년 전부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쭉 순탄하게 개발이 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됐다가 빅보카 나왔다가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개발 시기 가졌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또 쭉 떨어졌다가 왜냐면 생각보다 막 동시 접속이 너무 어려웠다가 어 그러면 아 뭐 이렇게 뭐 팟캐스트도 했다가 막 중간에 빅보카는 빅보카 무료 퀴즈 앱도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좀 소강 상태를 갔다가 이제 홍이사님이랑 윤희사님이랑 의기투합해서 영어 독립 개발을 해보자 했다가 또 개발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웠다가 이제 고대표님이랑 막 이제 논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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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제 좀 여기까지 자리 잡았어요 11년 동안 노력과 에너지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셔도 정말 많이 들어갔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정말 많았고 다 차치하고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어요 정말로 많은 돈을 써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투자 없이 제 돈이랑 고대표님 벌어온 돈으로 끌어 넣어서 이제 투자한 돈이기 때문에 진짜 핏담 눈물 흘려서 진짜 모아서 만든 시스템이 영어 독립 단어고 처음에 그러니까 영어 독립 처음에 나왔어도 이게 또 이게 또 굴곡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 그게 동화랑 이 뉴스밖에 없었어요 수능 이 수능까지 YNBA 영화 인간관계론 회화 1400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퀴즈도 이렇게 안 있었어요 그냥 퀴즈에 영안 한영 이렇게 빈칸 넣기 퀴즈가 있었고 아마 심화 퀴즈가 하나 있었나 그 다음에 중국 퀴즈 한번 나오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해보니까 이 일반 퀴즈에서 영안 한영을 마치는데 거기에 독회가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리텐션이 죽는다는 거 사람들이 좀 그래도 이게 만만해야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영안 한영은 할 만한데 갑자기 예문을 보면 숨이 턱 막히는 걸 알면서 그거를 이제 초급 독회로 뺐고 초급 독회가 부족하니까 중급 독회로 빈칸 두 개 만들기 넣고 고급 독회 만들고 심화 퀴즈는 원래 있었고 심화 퀴즈는 원래 있었고 그러면서 이 완성도를 계속 올리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리텐션이 넘사벽이고 아직도 계속 조금 조금씩 파인 튜닝은 하고 있어요 근데 큰 거는 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파인 튜닝만 남았어요 그러면서 이 천사백은 뭐요? 이 회화는 2천 개 동화는 3천 개 회화는 프렌즈에서 우선순위 2천 개 동화는 뉴베리상 카네기상 받은 동화책에서 3천 개 인간관계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를 해서 4천 개 그래서 원서 읽을 수 있게 이거 4천 개 외우고 나면 원서 카바율이 98.2%예요 영화는 영화 3만 개 스크립트에서 5천 개 YMBA는 샤크탱크에서 6천 개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렌드, 글로벌 트렌드, 테크놀로지 사이언스, 비즈니스 이코노미는 어디서?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MPR, 미 공영 라디오 방송에서 만 개씩 그래서 아마 여름 오기 전에 테드가 7천 개가 추가될 거예요 테드가 근데 뭐 열심히 외우고 계시면 돼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 이게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표본은 다르지만 이걸 얼마나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소름 돋는 게 뭐냐면 2천 개, 3천 개, 4천 개 표본이 다 완전히 달라요 섞인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교집합을 내보면 어때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1,400개로 그래서 YMBA로 백테스트를 해보니까 3,900... 아니, 1,394개였나 6개였나 거의 완벽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교집합을 내도 이게 1,400 정도에서 수렴해서 이게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구나 진짜 이 카테고리를 늘려도 한 1,300 정도, 1,200 정도에서 수렴이 끝나겠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1,000개 정도 단어는 여러분이 어느 영역에 가도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외우면 어떻게 된다?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이번에 백테스트라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우리는 이런 이런 퓨어리가 있었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혀 들어가지 않은 데이터들로 계속 검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가장 완벽하게 검증할 수 있는 툴이 뭐였을까요? 김재우의 영어회화 100 이 책이 좋고 또 이 인강이 넘사벽이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알아요 들어본 분들은 그냥 와 성인 영어회화 교재 중에서는 그 다음에 인강에서는 이게 끝판왕이라는 거를 들어본 분들은 진짜 100% 인정해요 그거는 김재우 선생님의 만시간의 내공이 있으셔서 그렇고 국내에서 정말 순수하게 국내에서 독학으로 모든 거를 뚫어냈기 때문에 해외에서 체류하지 않고 국내에서 정말 성인이 된 다음에 모든 거를 뚫어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달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완벽한 교재인지는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성인 영어회화 교재고 우리는 단어 관점에서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단어가 있잖아요 아하! 그럼 백테스트를 해보면 되겠네? 하고 제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 이그젠플 3개 뽑은 거거든요 뭐 100개 뽑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정도의 영어를 만약에 한다? 이거는 여러분 사실 초보 레벨은 아니고 완전히 네이티브 수준 영어예요 unlike 이런 거 우리 잘 못 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want만 말하는데 그러니까 김재우 선생님이 be interested in을 진짜 또 많이 쓴다 패밀리얼 이런 거여갖고 여기 하나하나 보면은 진짜로 여러분 예문이 원어민스러워요 정말 원어민 수준 그 다음에 여기 한글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화책 보면은 예문이 있는데 되게 로봇스러운 예문이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어디 현실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뜻은 알고 그렇겠지만 우리가 이거 할 때 우리가 말할 때 저희 겨울 컬렉션 제품을 보고 싶어 하실 듯 해서요 완전히 우리나라 말로도 되게 자연스러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저 신용카드 하나 더 안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로봇스러운 말태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말인데 그걸 원어민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인강과 책이보다 김재우의 영화의 100 책과 인강인 거예요 그거를 제가 분석을 레마타이저 시노릭을 해봐갖고 우리 단어 여기 카테고리가 많지만 이건 좀 어려워 이렇게 진입장벽이 있으니까 여기 쉬운 단어만 여기 쉬운 데만 뽑아와본 거예요 쉬운 데만 인간관계로는 이제 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2000개 3000개 5000개 외웠을 때 어떻게 되나 1400개 외웠을 때 어떻게 되나 이거예요 이 지문들을 저희가 분석을 한 건데 자 1000단어가 여러분 왜 깡패냐면요 어떤 지문은 1000단어만 알아도 저기 아까 이거 셋 중에 하나일 텐데 90%가 커버가 돼요 그 다음에 1400개 외우면 어때요 97%가 커버가 돼요 이건 많이 커버가 되는 케이스겠죠 그럼 가장 적게 커버가 되는 케이스를 볼게요 가장 적게 커버가 되는 케이스는 1400기준으로 여기 1000개를 외웠을 때 86% 그 다음에 76%예요 그 다음에 400개를 추가로 더 외웠는데도 거기 안 나온 단어가 커버가 되진 않은 거예요 이건 뭐예요 400개 추가로 되어오니까 어? 1000개 밖에 단어 중에 400개 여기 나온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93%나 커버가 돼요 그래서 영화 기준으로 이 3개의 지문은 여러분 어때요? 100%까지 커버 돼요 그러니까 1000개 외웠을 때 영화 기준으로 이왕 외울 거 여러분이 회화를 잘하고 싶다 내가 진짜 회화는 끝내고 싶다 그러면 몇 개를 단어로 외우면 되냐 5000개 외우시면 돼요 완벽하게 5000개 5000개 외우시면 돼요 이게 검증이 끝난 거예요 5000개 외우면은 이 정도 수준의 회화를 할 때 이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단어로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반대로 여러분이 5000개를 외우지 않으면은 모르는 단어가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면서 여러분을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는 이제 표본이 작은 걸로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건데 그럼 우리가 수학적으로 얼마나 외워야 하나 원어민이 여러분 2만개에서 4만개까지 안 돼요 대학 교육 수준의 학위가 있으면은 4만개까지 알고 보통은 2만개 안다 이렇게 보면 된대요 그럼 이게 몇 법칙을 따르잖아요 몇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상위 빈도가 어때요 상위 20%의 단어만 주구장창 쓰는 거예요 주구장창 2만개면 어때요 4000개겠죠 4만개면 어때요 8000개예요 그래서 만개를 진짜 15000개 정도를 외우면은 굉장히 넉넉하게 완벽하게 외운 거고 그 15000개를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게 영어 독립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 1400개 외웠어요 그럼 회화를 외우면은 또 새롭게 2000개 외우는 게 아니라 회화 안에 1400개가 100% 들어있어요 그래서 600개만 새롭게 외우는 거고 왜 그렇게 외워야 되냐 이 1400개는 어떤 거요 빈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케나 선생님 7개국어하는 이케나 선생님도 뭐라 그랬어요 기초 회화를 완성시키려면 적어도 그래도 2000개 단어는 알아야 된다 이 사람은 자기가 천재라서 아는 거죠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0개를 외우면 어때요 이 2000개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뒷단어를 빨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높은 거를 완벽하게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 2000개 외웠어요 동화 외울 때 3000개 외울 때요 1600개는 여러분이 이미 외운 거고 회화에서 100개 200개 추가돼요 인간관계를 어때요 1400개 이미 또 외웠어요 2600개만 새롭게 외우는 거예요 영화 외울 때 어때요 3600개만 새롭게 외우는 거고 이미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또 1000개 정도는 외웠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 외울 때 2000개나 5000개를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외우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컨슈밍 작업이 필요한데 회화는 뭐로 하면 돼요 프렌즈 드라마로 하면 돼요 동화는 뉴베리상 아무거나 뽑으셔서 하면 돼요 인간관계로는 저희 원서 번역본 보시면 돼요 영화는 영화고 Y&B는 어때요 유튜브에서 샤크탱크라는 거를 유튜브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뉴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컨슈밍을 더할 수 있게 테드까지 추가해 드리려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영어 공부랑 내용도 같이 잡을 수 있게 욕심쟁이죠 그쵸?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영어 독립으로 와본 거거든요 우선순위 1400에서 제가 여러분 학습하기로 가볼게요 학습하기에서 클릭을 했네 가보면은 31이면은 420개 421번째 단어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421번째 단어가 링이에요 링 링 나 아는데 반지 아니야 그렇게 알고 끝내면 안 돼요 이렇게 쭉 반지 고리 별의별 뜻이 다 있구나 그러면서 전화벨이 울릴 거예요 그쵸? 엄마는 반짝이는 반지를 손에 끼고 있어요 손가락에 끼고 있어야죠 그쵸? 이거는 뭐예요? The ring was stuck on my finger 이렇게 낀 거예요 손에 왜 꼈어요? After my hands swear up 이렇게 부풀어오는 거죠 부었기 때문에 반지가 손에 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론 예물도 있어요 뉴스페이퍼는 계속 윙윙 했는데 계속 막 이렇게 울린 건데 인디그네이션이 분노일 거예요 제가 맞다면 볼까요? 분노 맞네요 인디그네이션이 분노로 1920년대 초반에 계속 뉴스페이퍼가 떠들썩했다는 거죠 그쵸? 스피치 명언 예문은 좀 기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이것도 보시고 고전 예문도 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만간 10살 초등학생 예문을 조금 더 검토해서 늘 예정이에요 그래서 공부하고 계시면 계속 조금씩 업데이트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업데이트가 거의 이제 완성도가 영어 독립 단어가 95% 수준까지 올라와서 사실 거의 업데이트할 게 없어요 이제는 이제 외우시고 계시면 이제 그게 추가되면 다른 카테고리도 자동으로 추가되는 구조거든요 다른 단어 한번 봐면 리턴 리턴 알지 리턴 알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I will return the book to the library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 borrow a book from the library I need to return it next week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 북을 이스로 받은 것도 김재 선생님이 인강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시 더 북으로 하면 어, 더 북으로 하면 촌스러운 거예요 워놈이 이렇게 안 해요 그 다음에 뭐야 I will return home after I finish work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어,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어, 그래서 이제 뭐 뭐, 뭐 이거 좋은 예문도 있겠죠 우리의 삶은 부메랑 게임이다 우리의 생각, 행동, 말은 머지않아 밑결을 정도 정확하게 우리한테 돌아온다 너무 좋은 명언이잖아요 그쵸 Our life is a game of 부메랑 부메랑 our thoughts these and words return to us sooner or later with a stunning accuracy 크, 좋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이거는 문법이 없네요 그쵸 단어만 알면 다 해석할 수 있는 예문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또 가보면 저는 이제 이거를 완성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31번으로 가볼게요 9강 그러니까 31번 카테고리 있는 거야 9강이면 뭐예요 king이겠죠 이제 한글로 문제가 나오고 있죠 어느 한쪽 either이겠죠 either 시작하다 begin이겠죠 avoid 한글로만 나오네요 parent 영어 나왔죠 return 돌아가다 가다 이렇게 여러분이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이제 북마크 찍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푸시고 이거는 풀이기가 되게 재밌고 쉬워요 그 다음에 꼭 초급도깨 중급도깨를 푸셔야 돼요 31번 가볼게 아까 우리가 그 레벨 카테고리 we 그러니까 똑같은 거구나 we waste time looking for the 가로 rubber instead of creating the 가로 rubber 뭐예요? 근데 해석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사랑을 만드는 대신 완벽한 연인을 찾는 데 시간을 하면 명언이네요 그럼 여기 뭐예요? 그냥 때려 맞추려고 그러지 마시고 문장을 음미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근데 일단은 예문 퀴즈이기 때문에 때려 맞춰도 독해를 해야 돼요 perfect이겠죠 그 다음에 I will 뭐뭐뭐 home after I finish 아까 나왔던 예문이잖아요 그쵸? 뭐가 있을까요? 근데 어떤 단어도 되겠지만 뜻을 맞춰야겠죠 return이겠죠 return 요것도 있고 요런 식으로 푸셔야 돼요 아까 우리 나온 거죠 The ring was stuck on my finger after my hands sweared up 이렇게 읽어보면서 읽어보면서 어? 읽어보면서 이렇게 ring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안 늘 수가 없어요 영어 실력이 제일 가장 완벽해요 그래서 중급 독해 뭐예요? 두 개씩 맞춰야 돼요 They want to learn technique 뭐예요? Getting along with influencing other people 두 개니까 여러분 벌써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배우고 싶대 테크닉인데 어떤 테크닉이겠어요? 잘 지내는 테크닉이겠죠? 오브겠죠? 첫 번째는 with getting along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저도 두 개니까 헷갈리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한다 아 technique of getting along with and influencing other people 정답 제출해 볼게요 맞았죠? 그쵸? They want to learn technique of getting along 잘 지내는 getting along with 잘 지내는 테크닉을 배우고 싶어 하고 또 뭐 배우고 싶어요? influencing other people 영향을 주는 법을 미치고 싶어 하는 거죠 그쵸? 또 뭐예요? 벌써 여러분 두 개면 그냥 때려 맞추면 어떻게든 또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음미하려고 그러면 저도 벌써 어려워요 I went to 뭐 해야 되나 나는 주말에 친구들과 공원에 갔습니다 I went to to겠죠? the park이겠네 with my friend over weekend 저도 여러분 이건 어려워요 어려워요 틀린 거 있으면 이제 인공지능 기초가 있고 틀린 거 없어도 이미 이건 어소시에이션 룰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어갖고 여러분이랑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그분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거를 인공지능이 추천해 줄 확률이 높아요 I 장난감을 얻고 싶어 want get a toy겠죠 맞나? 맞았네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회의가 열릴 장소로 내려가 방화로 들어가기까지 충분한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5분 동안 인도에 섰습니다 이거 인간관계론 문장이잖아요 그쵸? I went to down to place where the meeting was to be held 미팅이 개최되는 곳이죠 그쵸? stood on the side worker side worker for 5 minutes on 먼저 맞겠죠 그쵸? 그 다음에 for 5 minutes before he could generate enough 겠죠? 충분한 자신감이니까 어디 있을까요? 맞았죠? 그쵸? 어려워요 두 개만 해도 여러분 벌써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해석이 아예 없는 거예요 해석이 아 나중에 초고급 독해 내야 되나? 그래서 두 칸인데 해석도 없는 걸로 너무 어렵나? I have a teddy bear 딴 걸 넣어보는 거 근데 딴 게 말이 될 수도 있어요 I have a teddy bear 근데 가장 말이 맞는 거겠죠 그쵸? I want to I want to I want to go 아 이거 to구나 그러니까 저는 왜 두 칸이 있나 지금 중국 퀴즈인 줄 알고 왜 두 칸인지 두 개 했죠 그쵸? I want to go to the park 그쵸? 그 다음에 뭐요? I want some ice cream I just겠죠? 딴 거 디스커버리 뭐 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해석 마치고 머리 진짜 아픕니다 영어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회화는 되게 보너스가 있는데 이건 제가 만든 거거든요 채찌PT로 이게 채찌PT로 그냥 안 만들어지고 이거 만드는데 몇 달 썼어요 제가 여기에 한 카테고리 20개의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 카테고리 20개의 단어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20개가 다 들어간 통합 예문이라는 걸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가상의 기사이기도 하고 일기이기도 하고 이 20개의 단어가 다 들어간 진짜 좀 장문이죠 그냥 이게 여러분 넘사벽이에요 진짜 넘사벽이에요 진짜 완벽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진짜 천 단어를 다 외워보셔야 돼요 그냥 퓨처셀프 관점에서 뭐예요? 나 영어 잘할 거야 그럼 여러분 뭐예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선순위 3개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우선순위 3개가 뭐예요? 일단은 천 단어 외우는 거예요 천 단어 그 다음에 그 트랙이 있어요 영어 공부 잘하는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링컨이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나무 팰 시간 한 시간에 주어주면은 도끼가 나를 가는 데 45분을 쓰고 15분 동안 나무를 패겠다 링컨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퓨처셀프가 뭐 영어 잘하는 거야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제 영어 공부 관련해서는 영어 독립 유튜브 채널 김재현 선생님이랑 그 영어 독립 유튜브 채널 보고 그 다음에 이 뭐냐 영어 독립 단어만 해도 끝나요 진짜 5년 동안 여러분이 3천 시간을 할 자신 있다 1년에 1천 시간씩 하는데 20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나 영어 공부 잘할 거야 영어 공부 잘할 거야 그렇게 화이팅 화이팅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 일주일의 다이어리에서 타임 슬롯을 주간에 2시간을 확보할 것이고 주말에 5시간 5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여러분이 If you cannot secure the time slot you cannot make it 그러니까 만들 방법이 없어요 You cannot achieve it 진짜 할 방법이 없어요 공부가 아니라 공부의 시간을 먼저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3천 시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방법론은 이제 완벽해요 어디 갔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천 단어를 외우면은 이게 이게 이 시스템에 이걸 학습한 적이 없다니까 이 데이터가 포함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보편적으로 완벽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걸로 외우면은 김지호 선생님 거 단어가 끝나는 거야 김지호 선생님 걸 따로따로 안 외웠어도 나는 이미 단어를 완벽하게 외워놨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없어야 돼 이게 영어 독립 단어 시스템의 수준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거를 개발하고 싶어서 빅데이터 영단어장에서 뜻 없이 단어 뜻 한번 나열해보고 빅보카 만들어보고 팟캐스트로 뭐 이거 예문도 해보고 윤태웅 이사 그때 빅보카 퀴즈 앱을 만들어준 게 윤태웅 이사예요 지금 더비의 대표이사예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 11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한 12년 그러니까 올해랑 내년 정도 튜닝하면 그러니까 올해 튜닝하면 사실 완벽하게 끝날 것 같아요 더 이상 튜닝할 게 없을 정도로 지금도 완성도가 이제 뭐 95% 수준이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럼 이제 내년에 결국엔 돈이 있어야 일본 가는 거거든요 일본말로 싹 다 바꿔서 저는 그래서 내년에 일본어로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일본의 마케팅을 직접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그게 제 피처셀프인 거예요 진짜 일본에서 일본 사람이 탁 그거를 우리 영어 독립 단어를 결제를 해? 진짜 대한독립 만세다 이게 모티브가 독립인 거니까 아 걔네 돈 이제 가지러 간 거예요 우리가 걔네 돈 가지러 우리가 좋은 이제 걔네 영어 식민지 만들러 가는 거 영어 학습 식민지 우리 거 아니면 못 쓸 정도로 거기 뚫어보는 거예요 이게 제 꿈이고 제 피처셀프인 거예요 그것만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너무 시련의 시간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11년 지났어 진짜 무섭다 그쵸? 근데 그때 그 가슴 떨리는 게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만들었고 그러면서 가진 욕은 다 먹었거든요 너까지께 뭘 이런 걸 만드냐고 이제는 우리는 김재호 선생님이랑 일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 1등이 인정해준 시스템이에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그 다음에 이거를 사겠다는 그 영어 되게 관련자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비를 사는 게 아니라 이거 라이센스 독점 혹은 요것만 팔아라 우리한테 요것만 팔아라 제안도 받았었어요 온갖 욕은 다 먹었었는데 그게 여러분 경기장 안에 사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피처셀프가 울트라 초명저가 아닙니다 하 뿌듯하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피처셀프를 봤을 때 이 영어 독립 단어는 여러분 저희 CS로 연락을 하시면 여기 CS 이메일이 있거든요 더비에 들어가시면 군인분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이거 서류를 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 서류를 뗄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90%를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10% 할인이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적자예요 그러면 CS를 받는 순간 이거는 적자예요 근데도 이거는 국가적 관점에서 이거는 근시한적 경쟁이 아니라 정말로 특히 저는 사실 군인 친구들이 진짜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군대가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군인 친구들이 진짜 매달 할인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거는 다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에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저희가 땅 파서 장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영독단으로 공부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 군인 친구들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장애인분들, 차상위계층인분들, 힘든 분들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박수 한번 같이 쳐야 돼요 앞으로도 더비도 상상스퀘어도 다 그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어떻게? 윈윈윈, 상생, 더불어공전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 너무 좋죠 와 설명하다 보니까 28분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영독단으로 그 다음에 영독단으로 공부하시면서 반드시 김재유 영어와 인강으로 반드시 가셔야 돼요 반드시 안 가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한테는 꿀팁이지만 이거는 이제 여름에 비용이 올라 왜냐하면 서버비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여러 번 들으셔서 이거는 이제 여름에 비용이 10만원 올라갑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른 시중의 인강보다 압도적으로 싸요 이거는 김지호 선생님이랑 고대표님이 프라이싱을 잘못하신 거예요 너무 혜자스럽게 해갖고 이게 두 바퀴, 세 바퀴 돌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서버비용이 지금 계속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서 그래서 막 서버 업체랑 막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더 빨리빨리 들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득이라고 피처셀프 구독자분들한테만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또 가격 올리면서 거기에 조금 소스가 더 들어갈 김지호 선생님의 어떤 제네란한 일반 영어론 강연이라든지 이런 게 또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또 올리지는 않는다 근데 고민을 하다가 그거를 신박사TV 예전에 올렸을 때 다 올리는 게 맞다 그냥 그 횟수 제한항보다 올리는 게 다 맞다 여러분 의견 취합해서 하는 거라서 그때 또 의견을 주셔서 굉장히 왜냐면 안 그러면 한 번 듣는 걸로 끝내야 되거든요 한 번 듣는 걸로 아니면 두 번 듣는 걸로 뭐 인강업체들 중에 여러분 두 번으로 제한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아예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데는 얘네가 1강만 듣고 안 들을 걸 알고 있는 업체들이죠 안 그러면 서버비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시 관련해서 인강업체 이런 데들은 그 여러 번 듣는 거 알기 때문에 두 번으로 제한하면 서버비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저희는 막 여러분이 세 바퀴 다섯 바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또 저는 퓨처셀프 내용으로 아니면 자기개발 아니면 비즈니스 리더십 관련 내용으로 퓨처셀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